안녕하세요 책방에 오신 발걸음 환영합니다. 오늘 책방 주인이 들려드릴 소설은 김상옥 작가님의 소설입니다. 2001년 10월 출간하신 작품인데요. 자, 목소리를 담아드릴 영상은 제가 직접 식물을 식재하는 모습을 준비했으니까요. 천천히 구경하시면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김상옥 작가의 가슴 깊이 묻어둔 시리도록 아름다운 첫사랑의 이야기. 제목은 연인입니다. 앞으로 긴 시간 저와 동행 준비되셨죠? 먼저 작가의 말 들려드리고 본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작가의 말 나는 언제나 끝없는 갈증을 느낀다. 과연 진실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의 흔적조차 사라져가는 듯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견디기가 무척 힘겨웠다.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하는 나의 가슴 아니, 이처럼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나의 글을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독자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그런 감동을 찾아 써보았지만 그러나 언제나 다 쓰지 못했다는 참담함이 나의 가슴을 짓누르곤 했다. 그런 참담함을 억누르고 또 한 번의 부끄러운 글을 내놓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 글이 슬픈 사랑으로 가슴 아리아는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될 수 있기를. 2001년 10월 김상옥 1. 사랑이 꽃을 피울 때 1. 누렇게 익어가기 시작하는 벼이삭들이 창가에 앉은 하윤을 향해 다가왔다가는 어느 틈인가 뒤편으로 쏜살같이 내달리고 있었다. 하윤이 기댄 의자에 덜컹거리는 움직임이 전해져 왔다. 2. 기차가 정차역에 들어서는지 덜컹거리며 속력을 줄이고 있었다. 3. 역 이름을 알리는 이정표가 눈에 들어왔다. 4. 원주역이었다. 4.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세운 하윤은 통일호 열차가 원주역에서 승객들을 토해내는 왁자지껄한 소리를 들으며 하염없이 내리는 잠의 빗속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5. 하윤이 다혜의 소식을 들은 것은 4일 전에 늦은 밤이었다. 5. 하윤이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과 술자리를 벌이다가 만찬 상태로 기자촌 하숙집에 돌아온 것은 언제나처럼 늦은 시간이었다. 5. 하윤의 하숙집은 진관사로 향하는 비포장 도로를 따라 154번 버스 종점에서 5분 정도의 다리품을 팔아야 다다를 수 있는 특별시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여느 시골 풍경을 연상케 하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5. 하윤은 늦은 귀가 시간에는 주인댁에게 대문을 열게 하는 수고로움을 끼치지 않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타박을 당하지 않으려고 곧잘 현관 앞에 버티고선 오동나무를 타고 대문을 넘는 일이 있었다. 5. 하윤은 언젠가는 그런 하윤을 옆집 사람들이 보고 도둑으로 모는 바람에 파출소에 끌려가 조사를 받는 총극을 빚기도 했지만 그날은 12시가 가까워오는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이상하게 대문이 잠겨있지 않았다. 6.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하윤의 기척을 들었는지 안방 미다지문이 열리며 뿌연 형광등 불빛이 작은 마당으로 쏟아졌다. 6. 김대리유 7. 예,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7. 늦은 것이 어디 오늘 하루뿐인가? 또 술을 마신 모양이구려. 7. 예, 죄송합니다. 저녁은 먹었습니다. 대문은 제가 잠글테니 그냥 들어가세요. 마당으로 내려선 주인댁이 하윤에게 걱정스레 말을 건넸다. 7. 술도 좋지만 몸도 좀 생각을 해야지. 7. 어여 들어가요. 문은 내가 잠글테니 그냥 들어가요. 8. 그날따라 주인댁의 태도는 곰살 굳었다. 평소에 그녀는 하윤을 자식처럼 생각한다는 핑계로 잔소리가 심한 편이었다. 8. 더구나 귀가가 늦을 때에는 잔소리가 더 심했다. 9.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잔정이 있어 세심하게 이것저것 하윤의 일상을 다독거리고 보살펴주는 마음 씀씀이가 고마워 그 집에서 벌써 여러 달째 하숙을 하고 있는 터였다. 9. 하윤이 그 집으로 온 것은 다혜가 잠적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였다. 10. 대문을 잠근 그녀가 하윤을 따라 안채 작은 방 끝에 들인 하윤의 방으로 슬리퍼를 끌며 따라와서는 방문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10. 술 좀 줄여요. 매일이다시피 술에 취해 들어와서. 그래도 제 시간에 출근하는 것을 보면 용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안쓰럽다니까. 11. 걱정 마세요. 그래도 집을 잃어버릴 정도로 마시지는 않으니까요. 그날따라 몸이 몹시 무거웠다. 옷을 벗을 기운도 없었다. 벽에 기대어 앉아 맞은편에 걸린 다혜 프로필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11. 그녀가 물었다. 11. 그런데 연락은 받았소? 11. 무슨... 아아... 글쎄 낮부터 어떤 남자가 여러 번 집으로 전화를 해서 김대리를 찾는데 오늘 안으로 꼭 좀 만날 수 없느냐길래 김대리 사무실 전화번호를 일러주었는데 누구라고 하던가요? 11.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말하는 태도로 봐서 꽤 급한 일인 것 같던데. 11. 그래요? 오늘 사무실에 하루 종일 없었거든요. 현장에 나가 있느라고. 뭐 급한 일이면 내일이라도 다시 연락하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11. 엄마! 김대리 그 사람 들어왔으면 전화받으라고 해요. 이 늦은 시간에 예의도 없나? 늦은 시간에 걸려온 전화 때문에 볼멘 소리로 투덜거리는 수진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유는 비틀거리면서 일어섰다. 12. 방을 나선 하유는 부엌 문턱에 걸려 넘어졌다. 저녁도 먹지 않은 채 들이킨 소주 탓에 그는 엉망으로 취해 있었다. 13. 부엌을 나서자 온 세상이 아우성 치며 하윤에게 달려들어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했다. 14. 그는 가까스로 몸을 가느며 수진이 마루에 내려놓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14. 여보세요. 전화 바꿨습니다만. 여보세요. 전화 바꿨습니다만.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거신 분이 누구십니까? 수진의 볼멘 소리에 심사가 뒤틀려 하윤의 꼬부러진 혀끝에서 나오는 말씨가 곱지 않았다. 14. 형, 나야. 수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목소리는 몹시 메마르고 거칠었다. 14. 나? 누구시냐니까요. 15. 석현이라고요. 15. 누구? 석현이? 순간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다. 낮에 전화를 건 사람도 석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15. 네가 전화했니, 낮에? 15. 네. 16. 그러면 사무실로 연락을 하지 그랬어. 16. 사실은 사무실로 여러 번 전화를 했었는데 형이 현장에 나가 있다고 해서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16. 석현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 늘 습기 같은 것이 폐어 있었다. 16. 오늘도 그랬다. 메말라 거칠한 목소리인데도 예의 눅눅한 습기가 느껴졌다. 16. 그런데 어찌 된 일이냐? 누나는? 그리고 너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거냐? 16. 여기 불광동 시외버스 정류장 앞이에요. 찾아가 볼까도 했는데 밤도 너무 늦었고 집을 찾을 자신도 없어서 혹시나 하고 전화를 했어요. 16. 그리고 누나는요? 16. 다해의 소식을 전하려는 석현의 목소리를 하윤이 급히 가로막았다. 16. 그래 그래 알았어.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곧장 그리로 갈게. 알았지? 16. 석현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수화기를 제자리에 놓는 둥 마는 둥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하윤은 대문을 향해 뛰쳐나갔다. 16. 꽤 늦은 시간이었다. 16. 평소에도 택시 잡기가 수월치 않은 한적한 변두리에서 자정이 가까워오는 늦은 시간에 택시를 잡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 16. 하윤은 택시를 잡는 것보다는 뛰어가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7. 비틀거리며 지휘 초등학교 앞까지 뛰었을 때였다. 17. 기자촌 쪽으로 올라오는 빈 택시 하나가 눈에 띄었다. 17. 차를 세웠다. 앞을 가로막는 하윤 앞에 차를 세운 운전기사가 하윤을 힐끔거리며 말을 내뱉었다. 18. 이 차 영업 끝났습니다. 18. 운전기사의 말이 귀에 거슬렸다. 18. 하윤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다짜고짜 문을 열고 차에 올랐다. 19. 아저씨, 급해서 그러니까요. 불강동 시외버스 정지장까지만 가주세요. 요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19. 운전기사는 선뜻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할 수 없다는 듯이 오던 길로 차를 되돌려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19. 하윤은 찬바람을 쐰 탓인지 술기운이 달아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19. 그는 불안했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19. 벌써 다해가 종족을 감춘 지 6개월이 지났다. 19. 이런 방구에 어떤 기미도 내비치지 않은 채 하윤의 주변에서 꼭꼭 숨어버린 것이었다. 19. 집으로 연락을 해봐도 오히려 하윤에게 대묻는 형편이었다. 19. 석연이 녀석은 무슨 사정이라도 알까 싶어 학교로 찾아가 얼루고 구슬리고 위협하는 등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도 모른다고 딱 잡아댔다. 19. 그런데 갑자기 전화를 한 것이다. 19. 촉수 낮은 전등이 켜진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서 있는 석연의 모습은 애처로워 보였다. 19. 운전기사에게 손에 잡히는 대로 천원짜리 몇 장을 건네주고 도로로 내려서자 석연이 먼저 알아보고 다가왔다. 19. 하윤을 부르는 석연의 목소리에서 칙칙한 어둠과 슬픔이 묻어났다. 19. 석연은 울었던 모양으로 눈시울이 축축했다. 20. 석연아, 어떻게 된 거니? 21. 아니야,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집으로 가자.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저녁은 먹었냐? 21. 하윤이 허둥대며 말했다. 차를 잡으려고 길 가운데로 나서는 하윤을 석연이 말렸다. 22. 아니에요, 형. 나 바로 가야 해요. 여기서 얘기하고 갈게요. 23. 뭐? 23. 어? 안 돼. 그러지 말고 우선 집으로 가서 차근차근히 얘기하자. 23. 체근하며 석연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여 차에 오른 하윤은 불현듯 솟구치는 다에에 대한 그리움에 몸을 떨었다. 24.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하윤은 아무 말 없이 석연을 데리고 초라한 하숙방으로 스며들었다. 24. 불빛에 드러난 하윤의 온 여기저기에 흙이 묻어 있었다. 25. 아까 어두운 길을 뛰어가다 넘어졌을 때 묻은 모양이었다. 25. 하윤은 그 옷을 벗지도 않은 채 그대로 주저앉더니 벽에 몸을 기댔다. 26. 석연이 그런 하윤을 바라보며 쭈뼛거렸다. 27. 한참이나 침묵이 흘렀다. 27. 무거운 침묵 너머로 속 없는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만이 어지러이 흩어지고 있었다. 27. 불안스러운 침묵 속에서도 하윤은 선뜻 말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28. 자신이 말을 꺼내면 여태껏 붙잡고 있던 어떤 비밀의 끈을 놓쳐버릴 것만 같은 불안감 때문이었다. 29. 그래도 한없이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29. 석연아, 형, 미안해요. 진작 형에게 알렸어야 하는 건데 누나가 마지막 부탁이니 제발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30. 그래서 할 수 없이. 31. 무슨 일인데, 무엇 때문에? 나에게 감춰야 할 게 뭔데 이렇게 꼭꼭 숨기냐고. 31. 그리고 집에서도 나를 피하고. 31. 나는 뭐가 뭔지 도통 짐작을 할 수 없어. 31. 나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 제정신이 아니라고. 31. 매일처럼 술에 빠져 지내기도 이젠 지쳤어. 31. 누나의 소식을 알만한 사람들에게 알아볼 만큼 다 알아봤고. 31. 하윤은 눈을 감았다. 32.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32. 누나 포항에 있어요. 포항으로 간 지 3개월 정도 됐어요. 33. 포항? 34. 느닷없는 말이었다. 34. 포항은 다이나 그 가족 누구에게도 연고가 없는 곳이었다. 34. 단지 하윤이 그곳에 있는 제철회사에 나가 있을 때 몇 번 다녀간 적이 있을 뿐이었다. 35. 또 하윤이 첫 번째 인생의 좌절을 겪을 때 자신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3개월인가 머무른 적이 있을 뿐이었다. 35. 그런데 6개월씩이나 종족을 감추었던 그녀의 그림자가 그곳에서 내비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35. 사실은 포항에 있는 시병원에 있어요. 36. 그곳에 아버지 친구분이신 윤박사님이 계시거든요. 36. 아버지가 그분께 부탁을 드려 누나가 그곳으로 간 거예요. 37. 왜? 37. 석현은 하윤의 물음에 선뜻 대답하기가 곤혹스러운 모양이었다. 37. 쭈뼛쭈뼛 눈치를 살피는 석현을 하윤이 재촉했다. 38. 어쩔 수 없다는 듯 대답하는 석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39. 누나가 죽어가고 있어요. 처절한 고독 속에서요. 39. 어느 누구와도 함께 갈 수 없는 그 길을. 40. 말을 채 잊지도 못하고 석현이 울음을 터뜨렸다. 40. 사실은 오늘 이곳에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40. 사흘 전 형이 학교로 나를 찾아왔을 때 모른다고 잡아 떼긴 했지만 돌아가는 형이 어깨 위로 내리던 절망감이 나를 이곳으로 오게 했는지도 몰라요. 41. 그때 형이 초췌해진 얼굴 속에서 늘 풀꽃처럼 웃던 누나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41. 그때 형의 간절한 눈길 속에서 형이 얼마나 누나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비로소 느꼈고요. 42. 그래서 지난 사흘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연락할 결심을 하게 됐고요. 석현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말을 이었다. 42. 누나는 나에게 말했어요. 절대로,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된다고. 43.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서 44. 자신의 삶의 흔적만 줘도 지어버리고 싶은지 45. 죽은 후에는 화장을 해서 감가에 뼈가루를 뿌려달라고요. 44. 석현의 울음 속에서 토해지는 다혜의 소식을 들으며 하유는 막연해질 뿐이었다. 45. 죽어가고 있다고? 이건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다혜가 어떤 여잔데. 45. 석현의 말 몇 마디에 다혜의 잠적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46. 넋이 나간 듯 벽에 등을 기댄 채 희뿌연 형광등 불빛을 응시하는 하윤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있었다. 46. 뭔가 석현에게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47. 그때 석현이 하윤 앞으로 불쑥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47. 형, 이거 받으세요. 너나가 형에게 전하라고 부탁한 거예요. 48. 자신이 죽은 후에 부서진 자신의 뼈가루가 감가에 뿌려진 다음에 전하라고 부탁한 거예요. 49. 봉투를 받기 위해 내미는 하윤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49. 봉투를 받아든 하윤은 봉인된 그 봉투를 선뜻 뜯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49. 그날 밤 하윤은 석현을 데리고 밑빠진 독에 물을 들이붓듯이 소주를 들이켰다. 49. 불 꺼진 구멍 카게에 덧문을 두드려서 사온 술을 하윤은 석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셔댔다. 49. 독한 소주가 맹물 같다는 생각을 하며 마셔댄 끝에 어느 상태로 정리되었는지도 모른 채 하윤은 심한 갈증에 몸을 뒤채다가 눈을 떴다. 49. 작은 창문에 처진 커튼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아침 햇살에 아직도 켜진 채 천장에 덩그렇게 매달린 형광등 불빛이 죽어가고 있었다. 50. 창문 밑에 있는 책상 아래로 물주전자가 보였다. 하윤은 그것을 끌어당겨 벌컥벌컥 들이켰다. 50. 물은 미직지근했다. 갈증을 면한 하윤이 멍한 눈길로 비로소 좁은 방 안을 살폈다. 51. 소주병들과 유리컵 두 개, 김치 조각을 담았던 플라스틱 용기 등 속이 어지러이 여기저기서 뒹굴 뿐 석현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 51. 그의 흔적이라고는 아랫목에 떨어져 있는 하윤에게 건네준 두툼한 봉투뿐이었다. 51. 머리가 쑤셨다. 추기가 가시지 않아 어지러웠다. 몸도 무거웠다. 한쪽 벽에 걸린 시계가 아홉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52. 이미 출근하기에는 늦은 시간이라는 생각에 하윤은 다시 자리에 누워버렸다. 52. 하윤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열두 시가 넘어 있었다. 그러나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53. 그때 방문이 열리며 주인댁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하윤의 눈에 들어왔다. 53. 어쩐 일이오? 무슨 일이 있소? 어제 함께 온 총각은 일찍 나갔는데 웬 술을 그렇게들 마시는지 원. 54. 부수수 일어난 하윤이 아무 대꾸 없이 공허한 눈길로 천장을 응시했다. 54. 그것을 본 주인댁은 방문을 그대로 열어둔 채 혀를 차고는 안방 쪽으로 소리를 질렀다. 55. 예, 수진아. 김대리 밥상 좀 갖다 드려라. 아침에 끓인 북어국도 좀 데워서 상에 올리고. 55.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윤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55. 들여온 밥상에서 밥을 몇 숟갈 뜨지도 못하고 북어국 몇 모금만 겨우 넘겼다. 55. 입안이 너무 깔깔하고 모래알을 씹는 듯해서 도무지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55. 겨우 넘긴 북어국도 곧 넘어올 것 같은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55. 하윤은 밥상을 물린 후에야 몸을 추스려 수도가로 나왔다. 55. 밖에는 바람이 몹시 세게 불고 있었다. 55. 지이 산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근처의 캐바레가 벌써 문을 열었는지 56. 전자 오르간 소리가 간간히 바람에 실려 하윤의 귓전을 두드렸다. 56. 수도가의 재래식 펌프에서 물을 퍼올린 하윤은 찬물로 머리를 감았다. 57. 조금은 머리가 개운해지는 듯했다. 57. 젖은 머리를 말리며 하윤은 석현을 생각했다. 57. 잘 갔을까? 58. 오늘 병원 있는 포항으로 내려간다고 한 것 같은데 58. 슬리퍼를 끌며 방 안으로 돌아온 하윤은 58. 방 안에 베어있는 술 냄새에 진저리를 쳤다. 58. 속이 메스꺼웠다. 58. 대충 방 안을 정리한 후 58. 하윤은 아랫목에 놓였던 봉투를 집어들었다. 59. 두툼했다. 59. 다이가 직접 하나로 자신의 프로필을 프린팅한 갈색 봉투였다. 60. 한참 동안 물끄러미 그 프로필을 바라보던 하윤이 봉투를 뜯었다. 60. 고즈넉한 방 안에 봉투를 뜯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61. 3. 61. 그것은 스무장 가까운 원고지에 깨알같이 쓰여진 다의 편지, 아니 유서였다. 61. 사랑하는 하윤에게 61.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문문이 부서져버린 어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 62. 바람이 데려간 세월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울리는 이명은 62. 내 가슴에 못 박은 침묵의 꿈으로 다시 죽어 나락의 시면으로 너의 환영과 함께 가라앉아가고, 그때마다 산다는 것조차 죄일 수밖에 없다는 처절한 서른만이 막막위를 떠다닌다. 63. 스산한 바람으로 옷섭을 파고드는 그리움 마저 저물어가는 날이면 또다시 방황하는 내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를 본다. 63. 편지는 언젠가 하윤이 다의에게 적어준 방황이라는 시로 시작되고 있었다. 64. 언제부터인지 나는 하윤에게 큰 죄를 지은 죄인이 수밖에 없다는 수치심 때문에 내 못난 몰골을 감추고 싶었어. 64. 하지만 그런 수치심을 느낄 때마다 더욱 간절한 것은 하윤에 대한 그리움이었기에 이유를 배반적이고 처절한 에고이즘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야. 64. 지금도 하윤에 대한 죄스러움보다 더욱 커다란 그리움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써야 하는 나 자신이 안타까울 뿐이고, 65. 이 편지가 하윤의 손에 닿을 때쯤이면 내 육신은 모진 정안의 뼛가루가 되어 강물 위를 날고 있겠지. 66. 그때쯤이면 하윤도 이 못난 여자에 대한 기억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 66. 그리고 이 못난 여자를 용서해달라는 부탁도 하고 싶고. 66. 하윤, 기억나? 66. 우리의 시작이 벌써 3년 전 이야기야. 67. 우리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인사동에서 열린 내 판화전에서였지. 67. 나는 그날 화랑에서 처음 본 하윤의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 67. 내 생이 끝나고 억겁의 세월을 윤회해야 하는 서러운 운명이라 할지라도 68. 그때 하윤의 표정을 천영처럼 지고 다닐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없어. 68. 내 작은 연꽃판화 앞에서 넋을 잃고 서 있는 하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어. 69. 몇 번이고 작은 연꽃 앞에서 발을 멈추던 하윤의 모습. 69. 화랑 주인에게 가격을 물어보고는 당황해하던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흡인력에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었어. 69. 그 후에 우리의 만남이 시작되고 그 흡인력이 하윤의 말처럼 오백생의 전생을 함께 살아오며 맺은 인연의 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비로소 그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지. 69. 알 수 없는 흡인력에 이끌려 하윤에게 다가선 나에게 하윤은 물었어. 70. 이 연꽃이 어떻냐고. 70.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도 않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하윤에게 불쑥 말을 건넸지. 71. 그 연꽃 가지세요. 71. 네? 71. 어리둥절해서 어쩔 줄 모르는 하윤에게 나는 또 이렇게 말했어. 71.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소유당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71. 선생님 이 판화 이분께 싸드리세요. 71. 멍한 표정을 지으며 바라보던 그 눈길이 어쩜 그렇게도 순일해 보였는지 몰라. 71. 그 잊을 수 없는 눈길이 지금까지도 내가 하윤에게 이런 편지를 쓰게 된 이유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72. 영문도 모르는 채 언거주춤 판화를 받아들고 하윤이 내게 명함을 건네주며 화랑을 떠나던 그날. 73. 이제껏 떨어져 있던 인연의 질긴 끈이 매듭을 맺고 말았던 것 같아. 74.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떠난 하윤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그 일이 있은 지 3개월이 지난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어. 75. 송강사였지. 나는 그때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하윤의 그 눈길을 피할 생각으로 전통 문양을 스케치한다는 핑계를 대고 여러 절을 찾아다니고 있었지. 75. 그녀는 송강사 대웅전 앞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스케치하고 있었다. 75. 하윤은 그날 광양에 있는 제철회사로 출장을 갔다가 일을 마친 후 하루 정도 여유가 생겨 송강사를 참배하고 올라갈 생각으로 들른 참이었다. 75. 하윤의 눈에 대웅전 앞에 쪼그리고 앉은 작은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다. 75. 왠지 낯설지가 않았다. 76. 발소리를 추격하며 그녀의 뒤으로 다가섰다. 76. 다해였다. 그녀는 열심히 대웅전 문살에 길상초 문양을 스케치하고 있었다. 77. 인기척을 느꼈는지 뒤를 돌아보는 그녀의 목덜미에 맑은 가을 햇살이 내려앉아 희디인 피부가 더 투명하게 빛났다. 77. 그녀도 하윤을 알아본 모양이었다. 놀라는 빛이 역력했다. 78. 하윤이 먼저 말을 걸었다. 77. 또 만나게 됐군요. 인연치구는 묘한데요. 설마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생각조차 못했는데요. 78. 그간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인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78. 아, 아니에요.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이곳에는? 79. 예. 이 근처에 있는 제철회사에 출장을 왔다가 하루를 벌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이곳 절밥 생각이 나서 들른 참입니다. 79.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바쁘시지는 않겠군요. 잠깐만 기다려주실 수 있으세요? 80. 그러죠, 뭐. 하윤이 선선히 대답을 했다. 80. 하던 거 잠깐이면 다 마쳐요. 그동안 다른 곳을 좀 돌아보세요. 저는 옆에 누가 있으면 이리 손에 잡히지 않거든요. 80. 30분 정도만 다른 곳을 돌아보시다가 여기로 다시 오세요. 80. 그녀는 하윤의 대답도 듣기 전에 돌아앉아 다시 스케치에 열중했다. 80. 그런 그녀를 뒤로 하고 하윤은 국사전으로 몸을 돌렸다. 80. 국사전은 대웅전의 오른쪽에 있는데 고려의 보조국사 진울스님 이후 이곳 송강사에서 배출한 16국사의 영정을 모신 당우였다. 80. 송강사는 전남 승주군 경내 조계산 서쪽 깃을 개위치해 있으며 예부터 숭보사찰로 이름난 곳으로 고려시대 16국사를 배출한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도 선종의 훌륭한 승맥을 이어오고 있는 큰 절이다. 80. 하윤은 국사전에 올라온 김에 그 옆쪽에 있는 조사 영각까지 갔다가 다시 대웅보존 앞으로 내려왔다. 80. 겨울 초입이어서인지 옥깃을 파고드는 산바람이 무척 쌀쌀했다. 80. 대웅보존 앞에서 스케치를 마친 다혜도 바람이 쌀쌀하다고 느꼈던지 목에 막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80. 바람에 날리는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스카프와 어울려 묘한 실루엣을 이루었다. 80. 천천히 내려오는 하윤을 보고 그녀가 웃었다. 80. 다 마치셨군요. 80. 예. 미안해서 어쩌죠? 80. 아닙니다. 그렇잖아도 그때 국사전 쪽으로 올라가 보려던 참이었습니다. 80. 오랜만에 찾아온 가람에서 마음껏 단바람을 가슴 가득 마셨더니 기분이 무척 좋군요. 80. 더구나 이런 미인을 다시 만나 뵙게 되는 기쁨도 맛보고요. 80. 내가 속해 있지 않은 테두리 속에서 아는 얼굴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80. 다행이네요. 그렇게 저의 무례를 이해해 주시니... 80. 어쩔 생각이세요? 더 머무를 생각이세요? 80. 아니에요. 내려가야죠. 80. 하윤씨는... 81. 하윤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다혜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비로소 그녀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81. 그녀는 이목구비가 뚜렷하면서도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묘한 매력을 발산하는 여자였다. 81. 까르르 웃을 때 양볼에 패는 보루물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81. 그들은 부는 바람에 흩어진 옷깃을 여미고 종고루를 지나 천황문을 나섰다. 81. 천황문을 나설 때 눈을 부릅뜨고 창을 지켜든 호법신장들의 모습이 그날따라 하윤에게는 유쾌해 보였다. 81. 천황문을 나서서 우하루에 다다르자 그녀가 발을 멈춘 채 우하루의 고색창연한 단청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81.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녀의 눈빛에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경이로움이 번쩍이는 것을 발견하고 하윤은 이 여자는 전생 화가로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81. 우하루를 벗어나자 여러 불정과 당호에 막혀있던 바람이 갈 길을 찾고 있는지 사납게 불기 시작했다. 81. 하윤은 바람결에 실린 다혜의 살래움이 묘하게 호각을 자극하는 것을 느꼈다. 81. 다혜는 일주문 옆에 있는 서점에서 자신이 맡겨놓았던 화구들을 찾아 들었다. 81. 그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윤이 그 화구들을 챙겨서 들었다. 81. 이 많은 짐을 혼자 여기까지 들고 오신 겁니까? 81. 저는 그걸 들고 벌써 3개월 동안 열한 번째 절에 들는 참인데요. 81. 하윤 씨를 만난 날 저녁에 화구를 챙겨서 떠났거든요. 81. 그러고 보니 벌써 석 달이 넘었네요. 81. 아, 그래서 연락이 닿지 않았군요. 81. 저는 그것도 모르고 파나전 팜플렛에 나와 있는 아틀리로 여러 번 전화를 했었거든요. 81. 통 연락이 닿지 않아 어떻게 찾아야 하나 궁리하던 차에 이곳에 출장을 오게 됐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 어쨌든 반갑습니다. 81. 하윤의 말을 듣고 다혜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81. 저는 한 번 여행을 떠나면 제가 돌아갈 때까지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81. 그래서 늘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만 그게 저는 편해요. 81. 그래도 귀소성이 강한 편이라 언젠가는 제 통지로 찾아들긴 하지만. 81. 그런데 이게 다 뭡니까? 81. 그간 수원 용주사에서부터 해인사에 이르기까지 찾아갔던 곳에서 쭉 스케치한 것들과 81. 제가 관심 있게 보아온 것들을 찍은 필름 등 작다한 것들이에요. 81.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짐이 꽤 많아졌네요. 81. 그 사이 그들은 송광사 경례를 벗어나 순천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변에 닿았다. 81. 마침 순천행 완행버스가 터덜거리며 달려와 그들 앞에 섰다. 81. 버스에 오른 하윤은 그녀의 짐을 챙겨 버스 위편 짐바지에 올려놓았다. 81. 하윤이 짐을 챙기는 동안 다혜는 맨 뒤쪽에 자리를 잡았다. 81. 하윤이 그녀 쪽으로 다가가자 다혜는 손살의 짓을 하며 앞쪽에 앉으라는 신용을 해보였다. 81. 하윤은 이 기회에 화랑에서 당했던 81. 하윤은 당혹스러움에 대해 설명도 할 겸 자신이 얻게 된 의외의 기쁨에 대한 사례라도 하고 싶었다. 81. 그런데 그 기회를 잃게 된 것 같아 실망스러우면서도 다혜의 의사를 무시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81. 이런저런 상념에 빠져 있는 동안 차가 순천터미널에 도착했다. 81. 터미널은 꽤 혼잡했다. 벌써 오후 4시가 지나고 있었다. 81. 마침 그날이 순천 장날이었기 때문에 더욱 소란스러웠다. 81. 그러나 터미널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들려오는 전라도 특유의 억양에서는 절로 웃음이 나왔다. 81. 버스에서 내린 다혜가 하윤에게 물었다. 81. 어쩌시겠어요? 저는 지금 서울로 올라갈 생각인데. 81. 저도 올라가기는 해야 합니다만. 81. 하윤은 자신의 가방을 숙소인 엘 호텔에 놓아두고 송강사에 들른 참이었다. 81. 제 소지품도 챙겨야겠고 몇 군데 잠깐 인사라도 해야 할 것도 있고 해서. 81. 그녀가 또 물었다. 81.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81. 글쎄, 한 시간 정도? 81. 그래요? 그럼 한 시간 후에 고속버스 터미널로 오세요. 81. 저도 그동안 잠깐 들릴 곳이 생각났어요. 81. 이곳에서 출발하는 막차가 오후 5시 20분에 있거든요. 81. 말을 마친 다혜가 자신의 짐을 챙기더니 택시를 잡았다. 81. 그녀는 차에 오르며 하윤을 향해 싱긋 웃어보였다. 81. 그녀가 운전기사에게 조국동 천주교회로 가주세요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81. 그녀와 헤어진 하윤은 호텔로 가서 짐을 찾은 다음 시대학으로 발길을 돌렸다. 81. 그곳에는 하윤의 고등학교 때 국어선생이던 전지훈 선생이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81. 하윤이 수의실에서 전지훈 교수를 만나고 싶다고 용건을 말하자 무슨 국어와 관계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전에 서울로 올라가셨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81. 첫 번째 방문에서부터 허탕을 친 하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학군의 공중전화에서 몇몇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81. 공교롭게도 도통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81. 시계를 보니 벌써 4시 40분을 넘어서고 있었다. 81. 하윤은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터미널을 향했다. 81. 대학 앞에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는 걸어서 채 5분이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다. 81. 그는 걷기로 했다. 바람은 멈춰있었다. 81. 늦가을에 따스한 햇살이 뉘엑거리는 팔마루를 하윤은 조용히 걸었다. 81. 팔마루에는 아름다운 미담이 하나 전에 내려오고 있었다. 81. 고려 공민왕 때 채석이라는 부사가 순천 거울에서 선정을 베풀었다. 81. 그 은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부사가 떠나던 날 말 여덟피를 바쳤는데 얼마 후 그 말이 새끼를 낳아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81. 그 이야기에서 비롯된 거리 이름이 바로 팔마루였다. 81. 팔마루의 전역 햇살은 거리 이름만큼이나 정겹게 느껴졌다. 81. 하윤이 터미널에 당도했을 때 다혜는 벌써 와서 5시 20분 서울행 막차표를 두 장 끊어놓고 있었다. 81. 고맙다는 하윤의 말에 그녀는 풀 것처럼 그저 웃기만 했다. 81. 이미 짐을 화물칸에 실었는지 다혜의 손에는 책 한 것만 들려있었다. 81. 전통 문양에 대한 이해라는 책 제목이 눈에 띄었다. 81. 출발 10분 전 차에 오른 두 사람은 나란히 중간쯤에 자리를 잡았다. 81. 차에 오르기 전 하윤은 차 안에서 지루함을 덜 생각으로 그녀에게 군입거리를 이것저것 권했으나 그녀는 단지 다섯 개들이 귤 한 줄만을 원했다. 81. 차가 담양을 지나자 대지 위에 어스름이 내리고 81. 도로본에 위치한 농가의 창문에서 새어나온 불빛들이 별빛처럼 떠오르고 있었다. 81. 차가 터미널을 떠나 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다혜는 말을 잊은 듯 창밖만 내다보았다. 81. 그러더니 빛고을 광주로 가는 도중에 있는 무학지에 이르자 비로소 하윤 쪽으로 눈을 돌렸다. 81. 그녀의 눈이 젖어있었다. 81. 미안해요. 저는 노을만 보면 눈물이 나거든요. 81. 괜스레 서럽고 나이가 서른을 넘었는데도 하는 짓은 마냥 사춘기 어린아이라고 늘상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면서도 이런 청승은 어쩔 수가 없네요. 81. 자신의 말처럼 청승스러운 모습을 하윤에게 들킨 것이 쑥스러웠던지 그녀의 볼이 붉어졌다. 81. 그런 모습이 아름다웠다. 81. 다혜 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하윤이 입을 열었다. 81. 아닙니다. 그만큼 순수하다는 것 아닐까요? 81. 요즘처럼 물질만을 아는 세상에서 한다혜 씨만큼 소녀같은 순수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81. 하윤의 말은 진심이었다. 81. 하윤의 태도에 적이 마음이 놓였는지 다혜는 보루물을 지으며 웃었다. 81. 그 웃음이 참 곱다는 생각을 하며 하윤이 계속 말을 이었다. 81. 참 인사가 늦었습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던데 정식으로 인사드리죠. 저는 김하윤입니다. 나이는 27이고 현재 희중공업 중정기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81. 하윤은 일부러 신병이 관등성명을 대듯 단숨에 말을 주어섬겼다. 다혜는 그런 하윤의 모습을 재미있어 했다. 81. 그날 화랑에서 저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화랑에서 그 작은 연꽃 판화를 보는 순간 쉽게 자리를 떠날 수가 없더군요. 81. 그래서 그 판화를 구입할 생각으로 화랑 측의 가격을 물어보았던 거고요. 81. 그런데 5호 크기밖에 되지 않는 작품이 물경 50만 원이라고 알려주는데 나 같은 사회초년생의 월급으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거액이었죠. 81.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어 그 앞에 다시 섰을 때 다혜씨가 다가온 거죠. 81. 그때 저는 그 연꽃에 취해 정신이 좀 멍한 상태였거든요. 81. 그래서 옆에 다가가서 다혜씨에게 물었는데 하필이면 그 연꽃 판화의 작가에게 작품이 어떤지 물었으니. 81. 그런데 제 물음에는 대답도 없이 불쑥 그 연꽃 가지세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소유당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81. 하고는 화랑 측 사람을 불러 포장을 해서 저에게 주라고 했죠. 81. 그러고는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돌아서 나가는 한다혜씨의 모습을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제 모습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81. 저런 그렇게 당황하셨나요? 81. 그렇게 당황했느냐고요? 당황 정도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움이었습니다. 81. 그래서 돌아서 나가는 한다혜씨 뒤를 허둥지중 쫓아가서 제 명함을 건넨 것이죠. 81. 그런데 아무 표정도 없이 명함을 받아 핸드백에 집어넣더니 기억미술관 쪽으로 올라가시더군요. 81. 다시 쫓아갈 수도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화랑에서 쏴주는 판화를 들고 나오기는 했지만 그때 제 기분은 난감할 따름이었습니다. 81. 어쨌든 기분은 좋았죠. 82. 집에 돌아오자마자 판화를 펴보았습니다. 82. 펴보니 판화전을 알리는 팜플렛 한 권이 함께 들어있더군요. 83. 그것을 보니 연락처는 화랑과 아텔리에 밖에 나와 있지 않았고요. 83. 그래서 다음날 아텔리에 공간으로 전화를 넣었더니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84. 여러 차례 전화를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고요. 84. 그래서 전화국으로 문의를 했죠. 85. 대답은 수화기를 내려놓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85. 다시 화랑으로 직접 찾아가 봤죠. 85. 다행히 저를 알아보더군요. 86.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막무가내로 모른다는 거예요. 86. 그리고는 말이나 하지 않았으면 덜 답답할 텐데 덧붙이는 말이 87. 한 달 시에 부탁도 있고 해서 알아도 못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87. 꼭 뭔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87.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 돌아와서는 88. 그날부터 아마 매일이다시피 전화를 했을 거예요. 88. 대답은 늘 부재중이라는 신호뿐이었지만 88.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아텔리에로 전화를 한 차례 했었죠. 88. 88. 그런데 왜 저와 연락이 닿는 것을 꺼리는지 89. 그 이유를 이 기회에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89. 말을 마친 하윤이 89. 쓱스러운 표정을 지우려고 씩 웃었다. 89. 다행은 하윤이 들려주는 그간의 사정을 89. 아무 표정 없이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90. 아니, 듣고 있다고는 하지만 90. 사실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90. 그날 하윤이 화랑을 떠난 후에 90. 다시 돌아온 다행은 화랑 주인인 90. 엄 화백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91. 절대로 아까 그 사람이 자신의 거처나 신상에 대해 물어오면 91. 가르쳐 주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받고 91. 그날 밤으로 화구를 챙겨서 스케치 여행을 떠났던 터였다. 91. 다행은 여행길이 오르면서도 이상하게 하윤의 모습이 91. 내리를 떠나지 않았고 91. 그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91. 놀란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던 하윤의 무구한 눈빛이 91. 왠지 모르게 눈앞에서 어린거림을 느끼면서 91.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감이 왔다. 91. 그러면서도 되도록 그날을 뒤로 미룰 수만 있다면 91. 한껏 미루고 싶었다. 91. 그렇기 때문에 사흘이나 남은 판화전의 뒷처리를 91. 엄화백에게 이림을 한 채 서둘러 서울을 떠났던 것이다. 91.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부닥치게 되었으니 91. 달리 피할 도리가 없었다. 91. 송강사 대웅전 앞에서 하윤을 알아봤을 때 91. 다행은 겉으로는 태어난 척 자신의 마음을 추스렸지만 91. 흔들리는 자신을 느꼈고 91. 할 수만 있다면 하윤 앞에서 멀어졌다. 91. 멀리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91. 그러나 그런 다행의 마음 한편에서는 91. 또 다른 마음이 그녀를 흔들어댔다. 91. 자신의 마음 한편에서 달콤하게 속삭이는 큐피디의 목소리를 듣자 91. 다행은 그 유혹에 손을 들고 말았다. 91. 그래. 부닥치는 거야. 사랑할 수밖에 없다면 91. 그렇게 내맡기는 수밖에. 91. 그렇다고는 해도 91. 또 불안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91. 문득 자신의 처지에 생각이 미쳤다. 91. 그녀는 아직까지 이혼한 여자를 곱게 보지 않는 인수배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는 점띠 젊은 이혼녀였다. 91. 더욱이 자신이 하윤보다 서너 살은 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91. 하윤의 얼굴을 대하기가 쉽지 않았다. 91. 그래서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큐피디의 손을 뿌리치고 멀리 달아나고만 싶었던 것이다. 91. 하윤을 기다리던 터미널에서의 짧은 시간에도 그녀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91. 하윤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갈까도 했지만 화랑에서 처음 본 하윤의 무구한 눈빛이 그녀의 발길을 묶어버렸다. 91. 상념에 빠진 다해를 하윤의 목소리가 현실로 불러냈다. 91. 제 얘기 듣고 계세요? 91. 예? 아, 예. 듣고 있어요. 91.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91. 다해는 자신의 마음을 하윤에게 들켜버린 듯해서 얼굴이 달아올랐다. 91. 그래서 얼른 정색을 하며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고 어색하게 대답했다. 91. 아니에요. 91. 잠깐 딴 생각을 좀 했어요. 91. 미안해요. 이야기 계속 하세요. 91.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면 휴가라도 내서 한 다해씨를 찾아 나설 계획이었거든요. 91. 그런데 우연찮게 이곳에서 만나뵙게 됐으니 관세훈 보살님께서 제 마음을 보신 모양입니다. 91. 사실은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죠. 91. 제가 성격상 원체 남에게 빚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91. 남의 작품을 거저받았으니 91. 거기에 맞는 보답을 해드려야 하는데 91. 저의 달랑달랑한 주머니 사정으로는 당장은 어렵고 91. 그래서 만나 뵈어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91. 하윤이 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또 씩 웃었다. 91. 그런 하윤에게 다해가 웃으며 말을 건넸다. 91. 아니에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91. 그거야 제가 좋아서 드린 건데요 뭐. 91. 아무리 작은 작품일지라도 그 맛을 아는 사람에게 소유될 때 그 작품의 생명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제 지론이거든요. 91. 그런데 그날 화랑에서 본 하윤 씨의 표정이 저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91. 그 즉시 그 작품의 주인은 하윤 씨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거예요. 91. 세 차례에 걸친 전시회를 통해서 하윤만큼 그녀를 사로잡은 관객은 없었다. 91.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읽는 관객의 눈빛으로 관객의 수준을 가늠할 줄 아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91.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졸부들이나 투기의 대상으로 화랑가를 누비는 치맛바람이 화랑으로 밀려들 때는 91. 벽에 걸린 자신의 작품들을 다 걷어 꼭꼭 감추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91. 그만큼 그녀는 자신의 예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것이다. 91. 그런 다혜가 하윤의 눈빛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91. 그러나 그러한 하윤의 눈빛은 또 다른 아픔을 그녀에게 가져다 주고 있었다. 91. 김상옥 작가님의 장편소설 91. 가슴 깊이 묻어둔 시리도록 아름다운 첫사랑 91. 연인 91. 이번 시간에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92. 오늘도 책방에서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 편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4회 강좌의ластиной 5회 강좌의 역네 1회 강좌의 힘이 됩니다. 4회 강좌의copica